3, 2, 1 예! 네, 여러분 이럴 때 이런 표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네, 재미난 거 준비했습니다. 가볼게요. 따단! 마음에 드는 여성을, 여자를 발견했을 때 쿵당쿵당 말은 못 붙이고 일단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봐야 했다 이런 거. 네, 자, 마음에 드는 여성을 발견했을 때 야, 내가 나중에 내 친구한테 가서 야야야, 내가 저 여자 찍었어. 찍었다, 찍었다는 것을 과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네, 자, 영어 표현이 한글 표현만큼 재미있을까요? 과연 찍었다. 자, 볼게요. A, I stamped her mind. 스탬프도 아니에요. 스탬, 네, 피가 잘 안 들려요. I stamped her mind. B, I have my eyes on her. C, I have pointed her out. 이 셋 중에 정답은 항상 있죠? 자, 볼게요. A부터 I stamped her mind. 스탬프는요, 일단 어때요? 명사로서는 우표, 우표죠. 그래서 동사는요, 쾅쾅 도장을 찍다 할 때 쾅쾅 찍는 거예요. 물론 발로도 찍을 수 있다 이거죠. 쿵쿵쿵 소리 난다 이거죠. 근데 난 찍었어? her mind. 그녀를 mine. 소유격 내 것으로. 오, 그럴 듯 해요. 그러나 땡. 여러분, 아무리 한글, 우리 한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어, 그럴싸하더라도 영어가 아니면 아니죠. 영어는요, 어떤 표현이죠? 네, 고정언어. 고정언어. 정해져 있는 fixed language이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요. 영어가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굉장히 어색하고 않습니다. 네, 오케이. 자, 이게 바로 오답이고요. 자, 그러면 과연 다음 시 볼까요? I have, have는 여기서는 과거 시죠. I have pointed. 포인트는 동사 이거. 저기, 저기, 저기 보세요. UFO예요. 아니구나. 이런 거. her out. 자, point out이 지적하는 거예요. 어, 가리킨다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화 보셨잖아, 이런 영화. 쭉 용의자들이 쫙 있어가지고, 그리고, 1, 2, 3, 4, 5번에서, 어, 누가 범일까요? 그래서, 안 보이는 저기 유리 거울 뒤에서, 어, 3번이에요. 저 사람이 나쁜 놈이에요. 할 때, I have pointed that man out. 할 때, 그 가려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건 좋은 표현이에요. 쓰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I have pointed her out. 나는 그녀를 뽑아냈다. 여러 명 중에서 저 사람이 하라고 내가 지적했다. 가려냈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원하는 내가 저 여자 찍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내가 마음속으로, 어, 좋아해가지고, 어, 어떻게 해봐야지, 어흐, 어떻게 해봐야지, 이런 거예요. 네, 정답은 자동적으로, 네, B죠. I have my eyes on her. 얼핏, ABC 중에 봤을 때, 얘가 참 오답스러웠죠? 말이 안 되잖아요. 나의, my eyes. 지적하면은, 나는 내 눈을 그녀에게, on her. on이 위니까, 그녀 위에 놓았다. 이렇게 해석합시다. 내가 그녀 위에서 쳐다보듯이, 그만큼 나는 쭉 내 눈을, 내 눈이 그녀, 그녀 시선, 내 시선이 그녀한테 가 있는 거예요. 눈을 뗄 수 없다는 의미로, 의미로 받아들이시고요. 결국, 이것이 바로, 내가 저 여자 찍었어. 우리가 찍듯이, 쿵쿵 이런 건 영어에 없고요. 그냥, I have my eyes on her. 훨씬 더 느낌이, 영어 느낌이 더 젠틀하고 부드럽네요. 우리나라는 찍었어, 와, 이런 건데, 그건 아니에요. 부드러워요. 어쨌거나, 1대1 매칭은요. 내가 저 여자 찍었어. I have my eyes on her.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정답이고요. my eyes on her가, 내가 지금, 내가 그녀를 갖다가 바라보면서 찍은 거예요. 자, 역시 그럼 실전 대화에서 한번 재미있게 복습합시다. 따란, 자, 남자끼리 얘기한다 이거죠. 대화상, 첫 번째 남자가, What are you gawking at? 여러분 좋은 표현 나왔어요. 재미있죠. gawk, gawk, as, gawk가 동서로 써. 발음 비슷하대요. 지금 질주리면서, 이게 바로 넋을 놓고 바라보다. 얘가 이러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얘가 얘가 이러니까, 얘가 지금 너 왜 그래? 너 오늘 저기 쳐다보고 있어? What are you gawking at? 뭐 이렇게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냐니까 친구 두번째 친구가 오우 아 마리아 제시카 from downstairs 아파트에 있는데 아래층 제시카 갔다가 왜요? 내가 저 애 찍었어 되게 소신남이죠 나같으면 가서 여보세요 저기 커피 한잔 할까 할텐데 얘는 그거 못하고 멀리서 아 나 쟤 찍었어 자 나 쟤 찍었어 I have my eyes on her 같이 해볼까요 I have my eyes on her I have my eyes on her I have my eyes on her 내가 저 애 찍었어가 되겠죠 이 집단 표현 약간 길지만 어차피 여러분 길수록 끊어서 외우세요 I have 끊고 my eyes 끊고 on her I have my eyes on her 훨씬 쉽죠 I have my eyes on her I have my eyes on her 좋습니다 자 이어서 원어민 성우 목소리로 핵심 표현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저 여자 찍었어 I have my eyes on her I have my eyes on her I have my eyes on her 감사합니다.